이번 비전집회 주제가 레이서, 달리는 자, 경주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프리비전집회를 갖습니다 청년대학과 연합으로 이 자리에서 프리비전집회를 갖고 그 다음부터 두 주간 연속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총 3주 동안을 계속 비전집회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몇 번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사람은 하루 동안에 모두 5만 번의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만 번 여러분 5만 번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들이 우리가 뭔가 좀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야 너는 뭘 그리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후선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5만 번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5만 번의 생각 가운데서 75%의 생각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당신의 생각의 결과이며 또 앞으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 당신의 생각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한 것에 대한 지금의 결과이고요 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1% 바뀌면 우리 인생은 99%가 바뀐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력해 이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세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주로 집에서 그 전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 거 이게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집에서 어항에서 키우는 관상용 물고기예요 그래서 한 5cm에서 8cm 정도 한번 재보니까 제 약간 두째 손가락 그 정도 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요 연못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데 키우면요 이 물고기 크기가 약 25cm까지 큰다고 해요 여러분 30cm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물고기가 큰 강물로 가게 되면요 이 물고기가 120cm 한번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진다고 해요 아까 그 작은 물고기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처음에 저 그림 보면서 저거 좀 만들어낸 거 아닐까 저거 모형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진짜 물고기예요 저게 저 잘생긴 사람이 열심히 낚시해서 잡은 코인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물고기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피레미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대화같이 큰 그런 물고기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서두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꿈을 결정하고 또 그 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에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항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위대한 꿈과 그 비전을 믿고 발견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저 큰 물고기와 같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집회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비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작은 물고기의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꿈과 비전을 크게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번 비전 집회에 초대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도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그 사도바울은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서 한번 우리 성경구절 몇 군데 한번 자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다음에 또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디모대우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디모대우서 4장 7절 말씀 디모대우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조금 늦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레이서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성격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사도바울은 성도의 삶을 레이서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 그 사도바울이 살던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올림픽이 그때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픽 지금도 올림픽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4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올림픽은 주전 774년에 제우스 신을 기르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이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종목이 많지 않았고 다섯 가지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도 이제 그 올림픽 경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이름을 막 하면서 그 선수는 어디가 어떻고 이러면서 선수의 이름을 막 거명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그런 여러 도시에서도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올림픽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이번에 출전한 선수는 어떻다더라 이번에 아마 누가 우승할 것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사도바울은 그런 경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그런 경기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래서 그 경기자의 삶과 성도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결지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마 사도바울은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아마 이제 많은 관객석에 앉아있는 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생상을 한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겠구나 그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앞장인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장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어떻게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또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또 때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격려하는 거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막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 달려가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우리가 수많은 태극전사들을 막 응원하면서 대한민국만 외치면서 우리가 한번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외칠 때 우리 태극전사들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정말 사강까지 진출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렇게 환호하고 대한민국은 아니지만은 아마 명성교회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환호하고 여러분들에게 박수갈차를 보내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치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코치의 말을 감독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 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농구 경기, 배구 경기, 또 UFC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코치가 이렇게 막 지시한 대로 선수가 코치가 지시한 대로만 하니까는 거기서 막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기가 뛰어나고 기량이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아니에요 코치의 말을 잘 듣고 코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항상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코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냐면요 나는 나 혼자 믿음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목사님도 필요 없고 리더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생활 잘할 거야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갈 거야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사도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발과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도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데 여러분 사도발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코치를 받으며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많은 리더들 이런 분들의 코치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른 데 새끼리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선수도 괜찮고 육상 선수도 괜찮고 씨름 선수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만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수들은요 이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합니다 어떤 선수는 막 머리까지 빡빡 밀고서 머리카락의 저항력까지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출전한 선수도 있어요 가장 몸을 가볍게 해서 전력 지출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해요 그런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내가 경주에 이기겠다고 서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노라고 사도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자신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기의 가장 최고의 몸을 바친다는 의미로서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군사를 다 제거한 거예요 똥배가 나온 사람은 그 똥배도 다 제거하고 몸을 최대한 날렵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경주자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아 저 경주자들도 올림픽 경기에 참가는 저 사람도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또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정말 저렇게 군사를 빼가면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썩지 않냐는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군사를 제거하라는 것은 살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이 나부로 다이어트하는 얘기인가 목사님 나부로 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군사는 영적인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그 경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군산들 성교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 우리의 귀로 짓는 죄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최대한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주님께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모든 경주자들은 항상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목표 지점 한 번은 한 대학교 총장님이 대학생들을 다 불러모은 다음에 운동장에 다 불러모은 다음에 이 운동장을 열심히 달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막 처음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도는데 언제까지 달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총장님 우리 언제까지 달려야 합니까 어 그냥 무조건 달려 또 한 바퀴 더 덜고 오면 언제까지 달려야 합니까 어 좀 더 달려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달리라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다 우리 학생들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목적 없이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 자포자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야지 그 사람은 좀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경기하다가 옆에서 예쁜 아가씨가 윙크를 하고 손짓해도요 거기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 선수는 탈락이 될 것입니다 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질주하는 것이 그것이 프로 선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여기 가면 잘 될까?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저거 하면 더 잘 될까? 이러면서 여기저기 목표를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한 우물을 팔 때 거기서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도 있지만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은요 굉장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배를 타는 선원들은 자신들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봤냐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어떤 별을 봤는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북극성 북극성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극성은 절대로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그러질 않고 항상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 방향을 정하고서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운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시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아 저분을 보니까는 내 인생의 모델이다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아마 많이들 노력을 하고 또 내 인생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또 아마 또 많이 열심히 찾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목표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마는 것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이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우리 크리스탄 청년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로 자신의 야망을 삼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요 크리스탄들의 비전과 크리스탄들의 목표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 다니엘 학습법을 지은 김동환 목사님 그분의 간정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부를 서울대 법대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친구 가운데서 같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 친구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들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그 집에서 너무나도 막 기쁘고 축하하면서 이 아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이 아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대학 4년 동안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일이 거의 굉장히 드뭅니다 270명이 지원하면 10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 10명 안에 들 정도로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밤 12시까지 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요 12시가 되면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그 스포츠카를 타고서 압구정동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동에서 그 시간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골라서 스포츠카를 태우고서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다 같이 충족시키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고 6시가 되면 새벽 6시가 되면 사우나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푼 다음에 다시 도서관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김동한 목사님의 간절을 약 10년 전에 그 간절을 들었는데요 아마 그 친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법조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10년 후에는 또 존경받는 그런 법조인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친구의 삶을 그렇게 동경하고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친구의 삶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의 삶이 정말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친구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모든 스펙을 다 갖췄습니다 그의 가문도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당시에 최고의 학업을 다 수료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말리엘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그런 가장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의 사회에서 가장 청망받고 저 바울은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모든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을 칭찬하고 기대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꿈과 비전과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 뒤바뀌고 만 것이에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그의 삶을 불태웁니다 그는 가족도 없어요 혼자 함께하는 동역자들 몇 사람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된 부동산도 없었고요 그가 또 죽을 당시에는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른도련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천사들에게조차도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손톱과 발톱을 보면은 가끔 잘 안 씻었으면 때가 끼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질바비물에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도바울은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고 초라한 삶을 살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로 가르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정말 세상을 지워 삼킬 듯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불타는 비전이 그의 가슴에 이글이글이글 막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한평생 예수님만 생각했고 예수님만 사랑했고 예수님만 자랑했고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다가 그런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바울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한눈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상상과 의식의 흐름과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집중하자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리뽀서 3장 13절 14절 말씀 여기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리뽀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느라 여기도 달려간다 표대 이게 다 똑같은 경주자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아까 북극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려면은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잡고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자꾸만 변하고 자꾸만 흔들린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나중에 실망하고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이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무한한 영광 영원한 축복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잠시 잠깐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봤자 80, 90, 100살 그 정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인생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 누리고 입신양면하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난 음식 먹고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 사도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찾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분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교회 임원만 아니면 내가 교회 찬양팀 원만 아니면 나도 정말 한 번 욱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린 때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잘 걸어가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아까운 토요일날 오후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서 서로 침묵을 다지고 함께 단합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나 혼자 믿음 생활 이렇게 외톨이 같이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 우리는 때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방황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표현이 있죠 헬조선이라는 표현입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한국 많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 실망하면서 또 취업에 대한 어떤 기대도 희망도 품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이 나라를 막 떠나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이 나라를 막 떠나려고 준비하고 실제로 또 막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지옥도 제가 보니까는 좀 몇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정말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헬조선을 함께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늘 정말 항상 불평분만 하면서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군종병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고참이었는데 나이는 적지만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땅은 우리가 그 부대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라 늘 막 춥고 배고프고 또 막 고되고 힘드니까는 이 땅 경기도 가평 율길리라고 하는 그 땅인데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병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군종병은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군종병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제가 처음 그 말을 참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이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정말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들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해일 조선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이 땅의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뭐 그것이 미국이든지 어디 뭐 스위스든지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정말 천국인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스위스에는 민병대가 있고 하와이에는 집 밖에 내놓는 꽃까지 간섭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숱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남만 탓하면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니까는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우리도 그냥 뒤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청년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물론 나 한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의 시인 가운데 구상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나도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때는 벌써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시대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희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늘 항상 불안하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늘 정권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던 시절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상 시인을 향해서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상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리스탄들은 이 땅 가운데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세상에 변하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상 시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탄들은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헬조선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헬조선이 아닌 파라다이스 조선, 해분 조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그 울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프리비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비전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하는 비전 집회지만 이번 비전 집회에는 정말 비전 집회의 비전이라는 단어에 정말 걸맞는 비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꾹물을 잃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한 사람만이라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약 천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명의 친구만 데려오더라도요 그러면 벌써 2천 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비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면 또 그 2천 명이 또 다른 한 명씩 데려오면 4천 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에 대한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민족을 향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 정말 캠퍼스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캠퍼스에 가득 차있는 정말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모든 어둠형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동성년의 형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캠퍼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캠퍼스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눈물 하나 옆에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의 그 눈물의 씨앗이 하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앞으로 올라온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우리 함께 부리라 절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늘 뭐 목사님은 옛날 찬양만 부른다고 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사를 가사 속에 참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정말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하나의 씨앗이 나중에는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꿈꾸면서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써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사랑의 손으로 이 땀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은행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사랑의 손으로 이 땀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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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를 일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성공, 출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가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정말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씨앗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흘리는 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소망을 드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눈물과 한 알의 땀을 땀방울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천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러줄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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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동절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점점 새석지에 물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타락하고 점점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이 낭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꿈을 잃고 기전을 잃고 낙심하고 아버지 이민족을 향한 헬주손이라고 외치며 자주 섞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을 쏟아부으며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의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연 이민족에 우리 인간이 눈으로 달아올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아버지 또 올라온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올라온 비전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몸담 끄는 객버 속에 더 많이 눈물을 여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담 끄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품게 하시고 목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 헌탄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비하게 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승관들 세상의 순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손을 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맥이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지금 어떤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경주를 나 홀로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따뜻한 손으로 인해서 정말 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형 자매들을 좀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부하며 기도하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버지 너무도 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하고 외로운 경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주를 대신해서 달려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은 이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또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중부에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아버지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남겨진 아버지 그 모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채 포기하는 삶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계 대학교 가운데는 그런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찾아온 날지라도 눈물이 나온 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어머니 올해 방패하였던 올해 방패하였던 올해 방패하였던 올해 방패하였던 우리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비어나고 그르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릴 함께 보이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릴 함께 보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주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트랙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대신할 수 없고 신고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그 인생의 기나긴 트랙을 우리는 지금도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트랙을 끝까지 완주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고 또 실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른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 다 완주할 수 있는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경주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경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넘어졌던 형제가 있다면 참회가 있다면 옆에 형제 자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정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와 절망뿐이 없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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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